여러분 오늘은 제가 내포 신도시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반도유보라 마크 에디션에 나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오고 싶으셔도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된 모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 모델하우스를 꼼꼼하게 그리고 구석구석 살펴보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대표입니다 현장명에서 알 수 있듯이 주상복합입니다 내포 신도시에서는 주상복합이 처음 들어오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대수는 955세대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25층까지 있습니다 타입은 3개가 있는데요 다 전용 8사예요 8사 A, B, C 이렇게 3개가 있고요 특징이 모두가 포베이의 포룸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따 제가 직접 들어와서 보여드릴게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단지 아래 상가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내에서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주거지역인데요 주거지역의 중앙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도 위치고 주상복합이라 밑에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대에서는 어떤 상업 인프라서를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포 신도시는 충남도청이 있는 게 굉장히 특징이에요 여기 보시면 위에 충남도청이 있고 현장이 여기 있거든요 충남도청이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행정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약 120개 정도에 대한 유관부서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전체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 위치는 행정타운으로 조성을 하고요 이 밑에는 주거지역 그리고 여기는 대학교나 대학병원 같은 인프라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여기는 산업시설이 들어가요 보통 이렇게 혁신도시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자급도시로 육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주거도 하고 인프라도 누리고 일자리도 있는 이런 곳을 만드는데 여기도 혁신도시로서 자급도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교통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여기 서해선 복선전철 있잖아요 이걸 쭉 따라서 홍성역 KTX역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주변에 고속도로라든지 IC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주변으로서 이동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청약 관련된 팀 4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런 곳 4가지를 관통하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비규제 지역이라는 겁니다 전국에서 청약 가능하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부동산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돌이켜보면은 이렇게 엇갈리지 않았던 때도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럴 때 판단하는 좋은 기준으로 내 집 마련을 기준으로 하면 좋은 결과를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실 때 조금이라도 좋음이 되는 조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유니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평면이 3개가 있어요 전부 다 84타입이고요 특징은 4배의 포룸이라는 데 있습니다 3개의 타입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 ABC타입이 있는데 B타입이 가장 세대수가 많아요 그래서 B타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A타입하고 B타입은 평면이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선 4배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공간이 같은 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이라고 하면 확장 옵션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관에서의 동선이 독특해요 알파룸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주방으로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알파룸이 독립공간으로서 어떤 오피스로서 구획을 할 수가 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무거운 짐을 들고 왔을 때 주방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주방으로 이동이 편하게 된다 이 두 가지가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안방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이 크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는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욕실도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부부욕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부부욕실에는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현관 옆에는 공용욕실이 있고요 공용욕실에는 욕조가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세면대, 변기 같은 기본시설들은 당연히 다 되어 있고요 북박이장은 보통 침실 2, 3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2에도 넣을 수 있고 3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타입인데요 A타입도 마찬가지로 4베이에요 그래서 같은 면을 4개의 공간이 바라보고 있고요 현관에서 이렇게 동선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 사이에 수납공간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룸의 위치는 다르고 그리고 수납공간의 위치도 조금 다르다는 게 B타입과의 차이점이고요 드레스룸 크기도 조금 다르죠 A타입은 B타입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C타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C타입인데요 C타입은 조금 독특합니다 4베의 4룸인 건 똑같은데요 타워형의 특징도 같이 있는 평면입니다 살펴보면 똑같이 4베이에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같은 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동선이 현관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거실과 주방의 하나의 면적을 바라보는데 여기가 이제 타워형하고 비슷하게 생겨 있고요 침실 이래 드레스룸이 이 정도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룸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특별하냐면 보통 타워형에는 4베이라고 하더라도 알파룸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4베이도 인치 않지만 그래서 4베이와 타워형의 장점을 섞어놓은 타입이 C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취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실내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제가 평면에서 84B타입도 살펴봤잖아요? 유닛도 84B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현관이에요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신발장이고요 이 왼편에 여기에는 뭘까요? 수납공간으로 보통 되어있는데 이렇게 열면은 복도가 나옵니다 이 복도를 따로 들어가게 되면은 알파룸을 만날 수는 있는데요 이 알파룸이 왜 특별하냐면 보통은 알파룸이 들어갈 때 주방을 거쳐서 보잖아요 근데 공간이 독립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바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작은 차이가 집중력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피스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수납장을 쓰셔도 되고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방을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84함을 생각나는 여러분 타입이 뭔가요? 네, 디귿자형 주방이죠 디귿자형 주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미드웨이까지 같은 재질로 여러분들 선택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공고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자, 왼쪽에는 뭐 이런 붙박이장 이렇게 냉장고 이런 것도 되어 있고 이제 거실을 한번 볼게요 거실은 가장 큰 특징이 조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게 조명이 뭐가 다른지 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은은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마련해 놨습니다 이런 공간들은 포배이기 때문에 다 넓고요 조명이 저는 굉장히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침실을 볼 건데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안방이 나오게 됩니다 안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형태예요 이쪽은 침대 있고 이쪽은 드레스룸이 있는데 드레스룸이 있는 집들을 여러분도 많이 보시다 보니까 드레스룸이 또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드레스룸이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드레스룸이 왜 또 좋냐면 안방 크기만큼 드레스룸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납을 하고 싶다 옷을 보관하고 싶다 그러면 안방에 따로 부각을 안 해도 될 정도의 크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B타입을 다 살펴봤고요 C타입, A타입을 살펴볼게요 자, B타입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구조 거의 비슷한 A타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은 뭐 비슷하죠 이런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게 다르고요 이쪽에 팬트리 공간이 있다는 게 좀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제일 다른 게 동선인데요 이렇게 쭉 들어가시게 되면은 거실이 나오고 주방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알파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알파룸이 여기 있으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랑 똑같이 홈오피스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부른다, 일하는데 그럼 바로 뭔가 조치를 할 수도 있겠죠 독립 공간을 원하신다면은 B타입이 저는 더 좋은 것 같고 아이들이 있다면 A타입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A타입과의 가장 큰 차이점, B타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이기 때문에 다음은 C타입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C타입인데요 C타입은 하이브리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베인 듯 탑상형인 그런 구조예요 자, 이제 들어가서 볼 텐데요 이쪽에 팬트리가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팬트리가 있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쭉 보면은 가장 큰 특징이 알파룸이에요 이게 쭉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어? 주방도 아크랑 똑같네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이쪽에 보면은 다용도실이 있고 이게 뭔가 지나칠 것 같은데 여기에 바로 룸이 있습니다 뭐야? 그냥 팬트리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공간이 이렇게나 넓습니다 공간이 이렇게나 넓습니다 룸이에요 룸 이런 거는 동서부금을 막론하고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고 내 집 마련에도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控制 미션을 보내고 싶습니다 pathogens으로 좋은데, mereka, 감사합니다 지금부터辨ừng에 끝까지 다 legalids 참고자,lemmerpounds,네,사람,사람,사람,사람,사람 좀 exp刺하시고 반전에는 댓글말씀 atch,ге앤라,사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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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사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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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